둘이 댄서. 자, 이게 갑니다. 백댄서. 자, 한번 나와요. 자, 여기서 뭔가 좀 분위기를 잡아야겠죠? 지금이에요. 내 노래인가요? 아, 맞죠? 다음발이, 다음발이. 다음발이 댄스. 삼지창 댄스인데. 이게 노래가 4분인데. 4분 동안 한 가지 안무가예요. 숙제이한 아파트 공원. 우리는 하고. 계속해는 거예요. 계속해요, 이거.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죠? 저희는 백댄서입니다. 아, 이거라. 운동된다. 잠 있는 아들래미와. 열살며 나의 마누라. 가늘 안에 걸치고 기다린다. 가사에 집중하라면서요. 자, 야. 하다 갔다. 자, 야. 하다 갔다. 다른발이에. 사사삼삼삼개탕이. 오늘 밤 내게 확실히 보여줄게. 다다다다 다금발. 사사삼삼삼개탕이. 여기서 응용할 수 있어요. 오늘은 너의 왕자가 되어줄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잘하셨어요. 네. 지금 제가 볼 때는 진행할 수 있으시겠어요? 되게 힘드시죠? 존경 씨. 존경 씨. 8씨 어떠셨어요? 지금 심정이요? 눈이 막 동공 지진이 나면서. 아, 저요? 네. 제가 졸탄 씨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.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저도 어느 날 기분이 좀 안 좋고 다운되면 이 노래 찾아 들을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때 그럼 혼자 이렇게 하시면서. 혼자? 본인 공연하는데 갑자기 다다다다. 죄송합니다. 목 볼 때 저걸로 푸세요. 다금바리야. 어디서 다금바리. 아니, 그러면 그 다금바리를. 카이 씨가 뮤지컬 버전으로 한 번 그 딱. 다금바리야. 사사사사삼계탕이야. 역시 역시. 확실히 뭐가 틀린데, 역시.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다금바리나. 저희는 여관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다금바리야. 진짜 근데 듣기 너무 좋은데. 웃겨요. 웃기다. ich الص. 진mb은 금리를 하는 photoshopом. 제 콩콩으로 한 번 들어iquале downér시 드릴게 하며 education. 然后, 이렇게 해야 한 번. partので con극이 некоторое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